정희야, 응? 진짜 고맙다. 옆집으로 와줘서. 안녕. 못 올 수도 있고. 회사가 무슨 일을 이 시간까지 쉬지도 않고 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어, 어. 앉아. 어. 아휴, 몸살 걸려가지고. 학교도 못 나올 정도로 많이 아픈 거야? 그럼 내가 할까? 아, 저, 이모. 저, 어제는. 뭐가. 좋은 일로 우리 집사람이나 정희 씨한테 뭐라고 하려고 온 거 아닌데. 나도, 나도 올게. 괜찮아요? 괜찮아요?